정진석이 어떤 인간인지 다 까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정진석이 친일파 손자라는 건 다들 아시죠? 모르죠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정인각 정인각 정인각이라고 하는 사람 빨리 우리 PD님 찾아주십시오 정인각이라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계룡 면장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계룡 면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악독한 친일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계룡 면장을 한 때가 언젠지 그게 더 극적이에요 바로 3.1 독립운동을 우리가 언제 했죠? 1919년 바로 그 해 1919년도 3.1 독립운동을 한 그 해 계룡 면에서 면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일제시대 때 면서기를 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우리가 흔히 개그 콘서트에서 이 집안이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면서 흔히 얘기하면서 말했던 뼈대 있는 집안 일제시대 때 면서기를 했던 집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1919년도에 면서기로 시작한 여러분 최양락이 그래서 MC를 못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최양락하고 누구니까 최양락하고 누구야 코코모스인가 이봉원 이봉원이 아니고 최양락하고 알짜 이봉원이에요 이봉원이 말고 최양락 이봉원 이봉원인데 이봉원 아니고요 충청도 부부들로 부부 둘 그렇죠 김학래 김학래하고 최양락하고 개그를 할 때 김학래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청도 아니 우리 영림은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 아버지께서 그냥 면서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우 그냥 뭐 남의 논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훔쳐갖고 사시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정인감 얘기입니다 정인감 얘기 바로 그 충청도예요 그래서 1919년도부터 28년도까지 면서기를 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승진해서 29년도부터 42년까지 계룡 면장으로 승진을 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계룡 면장으로 정인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정진석의 할아버지로 그러니까 계룡 면장이 되려면 면서기에서 면장이 되려면요 승진이 몇 단계예요 벌써 그런데 얼마나 수탈을 잘했으면 면장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동아일보에 아주 그냥 큰 인물로 기사까지 나갈 정도로 그리고 앞장서서 뭡니까 창시개명도 하고 창시개명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신토 그러니까 일본의 종교가 신토잖아요 신도 그런데 그 신도를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성지순례회라고 있었어요 그 성지순례회도 같이 해서 일본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일본의 전쟁 물자를 수탈하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앞장을 섰고요 그렇게 해서 일제의 친일 부역을 한 대가로 그 아들을 아주 잘 키우죠 자 보십시오 군용 물자 조달 및 공출 업무 군사 원호 업무 국방 헌금 모금 업무 사상 보금 및 선전 업무까지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그렇게 해서 잘 키운 아들이 바로 1941년에 일본 정신 찬양 목적으로 성지순례단을 간다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성지순례를 해요 신토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신토 그러니까 신사들을 갖다가 다 돌아다니는 건데 그러면서 일본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이 된 사람들을 다 모시고 다닌 거예요 그 짓을 다 한 사람이야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그렇죠 전범들을 바로 추모하고 했던 거죠 그 아들이 바로 정성모 바로 그렇게 해서 친일 행위로 잘 키운 아들이 바로 정성모인데 그 정성모가 바로 누구냐 유신독재의 바로 박정희에게 부역을 해갖고 바로 박정희로부터 내무부 장관 그리고 정권 하에서 국회의원을 했죠 육선을 했죠 그리고 전두환 정권 하에서 쿠데타 권력에 부역해갖고 육선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바로 그 지역구를 또 그대로 물려받아 물려받아서 그 아들이 5선 그래서 바로 정성모와 정진석이 합쳐서 무려 같은 지역구에서 11선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요 44년을 그 할아버지가 친일 행위로 계룡에서 면서기와 면장으로 해먹었던 지역을 물려받아서 그 아들이 6선을 또 그 손자가 5선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42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42년간 해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진짜 골대는 건 정진석은 아베 조문도 제일 먼저 간 사람인 거예요 아베 죽었을 때 그야말로 친일 3대 그리고 일본의원하고 이렇게 함께 만든 모임이 있어요 한일의원연맹 그 의원연맹에 회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인간입니다 그야말로 토착외구 그리고 제가 바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바로 거기에 조사관으로 4년간 제가 조사관으로 일을 했거든요 정진석은 바로 그러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입법을 반대했던 사람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연자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단순히 정인각 그 할아버지가 친일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후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그 DNA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이 여전히 친일 행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친일파는 살아있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일로 번 돈 갖고 호의호식하고 공부 많이 하고 친일로 얻은 이득을 공유했잖아요 그러면 공범이지 지금 현재도 바로 친일판 거예요 그럼요 정진석은 지금 현재도 친일 행각을 하고 있는데 정진석이 지금 현재 정치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정치를 하면서 최근까지도 일본을 옹호하고 일본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그러한 이야기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쭉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영상 하나를 링크해놨는데요 황현필 강사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는 황현필 강사가 정진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참고해보시고 저희가 또 특집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한번 털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자가 했던 심각한 친일 행위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또 역사 전문 강사들이 와가지고 좀 해야 되니까 백의성 강사하고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정진석의 이상한 짓들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이거 2023년부터 하면 안 되고 이거 2018년부터 한번 해봅시다 세월호처럼 완전히 침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또 세월호를 비하한 그런 말을 해서 유명해졌던 게 정진석이죠 정진석은 정치인으로서 자기 아버지 또 자기의 장인어른 이렇게 사실은 정치인 집안이고 자기도 정치를 하면서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세월호에 대해서 저렇게 논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거고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의 도덕성을 열심히 맹공을 했는데 그런데 정진석은 좌파 좀비라고 하면서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을 좌파 좀비라고 하면서 이걸 키워드려야 돼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국민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십시오 국민을 좌파라고 좌파 좀비들 때문에 자기를 비판하는 문자를 보낸 국민에 대해서 좌파 좀비라고 자기 SNS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고 국민은 좌파 좀비인 거예요 이 자의 주장이라면 또 최대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한 것이다 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얘기했는데 이게 노무현이 이명박을 죽였단 말이냐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단 말이냐 노무현의 자살이 이명박 때문이란 말이냐 맞잖아 텅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말 끔찍합니다 노대통령 부인 권현숙이 아들과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을 하고 이거 다 봤어 네가 이 끔찍한 허위 사실을 유파하는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이냐 이거는 완벽한 허위 사실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사자명예훼손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고소를 했죠 고소당해서 1년 나왔죠 아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지검 앞에 가서 피켓 시위까지 하고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검찰이 약식 기소로 벌금 500만 원을 이거는 500만 원밖에 안 500만 원을 갖다가 약식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식 재판을 갖다가 정진석이 청구하니까 그렇게 해서 약식 기소를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것을 정식 재판으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이 다시 500만 원으로 다시 구형을 때렸는데 여기서 법원이 어떻게 했느냐 검찰이 500만 원을 구형한 것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징역 실형 6개월로 때린 겁니다 6개월의 집행유예 아니에요 현재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사건에 집행유예가 아니고 그냥 불구속으로 법정 구속을 안 한 6개월입니다 현재가 그래서 현재 정진석은 징역 6개월의 1심을 선고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이 지금 범죄자하고는 같이 얘기도 안 한다면서 그런 사람을 지금 현재 상태가 1심에서 실용 6개월이 선고된 자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래놓고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이 이건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저 얘기를 저런 새끼를 비서실장을 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게 김진이잖아요 백분 토론에서 김진 같은 짓을 계속하라고 사주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살아있는 현재 전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양숙 여사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부부사항 끝에 권 씨는 가출을 하고 권양숙 여사한테 찾아가서 가출한 권양숙 여사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분한테 가서 새로 비서실장이 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러 가야 돼요 두 번째 왜 수사 안 하냐고 PKC까지 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새로 된 비서실장입니다 하고 인사 이게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는 비서실장이 된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독도 방문 뒤통수 맞은 뭐죠? 저 때가 언제죠? 이게 뭐냐면 지금 한일의원연맹인가 거기에 정진석이 자기가 갔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독도를 방문했...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방문한 때 경찰청장이 독도를 가서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고 하면서 경찰청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일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많은 사람을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는 비서실장이에요? 이건 더 끔찍했어요 이태원 참사 때 촛불 집회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정진석입니다 이게 과거형도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이렇게 문제가 철학과 인형과 가치관이 국민과 역사와 현실에 동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 게다가 3자 변제를 지지했죠 위안부, 징용공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에게 일본군 성노예 피해와 징용공 피해를 입은 분들을 우리나라 기업이 돈 내주는 걸로 정리한 거를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죠 이 빚이 이러니까 친일파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일본의 입장을 강변하고 일본의 입장을 옹호 대변하고 있는 이런 자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여러분 이거 정말 그냥 그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정말 윤석열 끝장을 내야 될 사안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서 왜 구걸을 하냐? 많이 도와달라고? 뭘 도와줘? 뭘 도와줘?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죠 저런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이번엔 날라갔잖아 그래도 이번엔 날라갔으니까 다행이지 19대, 22대에 딱 두 번 정말 3대가 해먹던 지역을 끊어낸 거예요 박수현 당선인이 그 지역을 딱 두 번 끊어먹은 거예요 3대가 1919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3대가 해먹던 거를 박수현 당선인이 지역분들도 진짜 이런 거 아십니까 진짜? 대대로 해먹던 철도원 3대가 아니라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 명령을 외면한 거다 매우 실망한다고 농편을 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패의 의원이기도 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의원님 도와주시면 승진합니다 이것 좀 공주고 후배가 인사청탁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게 숱한 지역군 민원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 이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 비실장이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인사청탁을 받고 챙기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는지 기억하세요? 답변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안 했잖아요 이게 해명이었어요 저 이거 받긴 했지만 답변은 안 했어요 걸렸으니까 안 했지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건 정말... 정말 얼마 안 걸린 거는 다 해준... 그러니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에다가 비리에다가 친일에다가 게다가 친일에다가 막말에다가 도대체 이런 자를 비서실장으로 세우는 거는 그야말로 민주당이 얘기했듯이 국민 명령을 외면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야, 옅다 사과 이러면서 개 사과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동네 근처에 우리가 비판했던 금사모의 박덕흠이 또 당선됐잖아요 아휴, 참말로 그런데 진짜 골때린 건 박지원은 왜 이러니? 바른만 하는 분이래 정말... 이런 사람이 바른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윤 함부로 못할 거라고요 뭘 못합니까 세상에 정신석이요 윤석열 어깨를 툭툭 쳤어요 처음에 국회 부의장 시절에 윤석열이 처음에 찾아갔을 때 뭘 못합니까 뭘 못해 그러니까 동업자들끼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로 바뀌어야 되고 전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박지원이 민주당이 2년간 거북권 행사 때문에 무기력해졌어 그건 누구 탓이야?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정권 교체는 못한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지원이 지금 국회의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짬짬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 김웅도 정진성 비서실장을 선택한 거예요 일방통행 고집을 하는 거고 대국민 선전폭을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 김웅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한 패야 그냥 박지원은 윤석열하고 한 패인 거예요 박지원도 저런 얘기 좋겠어, 조국혁신당은 이런 분을 명예당원으로 두고 계셔서 머리둥절 조국혁신당은 명예당원이라며 자기가 머리둥절해요? 이런 자를 바로 징계를 줬어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조국혁신당에서 나오지 못하러 나왔어, 민주당에서 민주당 팔아서 국회의원은 다 해먹고 지역구를 안 내주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찌끄레기들 확실하게 이번 4년만으로 딱 보고 그냥 쓸어냅시다 그러려면 정권이 꼭 교체되어야 합니다 누구로? 이재명으로 이재명 대표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수원지검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쪽에서 민주당 술자리 회유 주장을 가지고 허위 사실로 수사팀을 의미한다고 또 21일 날 얘기를 했더라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라고 그런데 봐봐요 지금 친필로 편지를 보내왔지 않습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친필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감옥에서 정리해갖고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서 밖으로 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해서 만났다 1310호실에 13호 13호실에 검사 사적 공간에서 저희가 별실이에요 검사 사적 공간이라는 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검찰하고 약속된 내용이다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손금을 이재명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 이 변호사는 검찰의 주선으로 몇 차례 더 면담을 했고 어느 날은 나와 김성태, 방용철, 박상용, 1315실 수사관, 쌍방울 직원 박상용이 박상용이 모여서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고 그리고 수원지관 1315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먹었고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연어에 회덮밥 국물요리가 배달됐고 흰 종이 컵에 소주가 따라졌고 한 모금 2배 되고 다시는 안 마셨고 김성태는 여러 잔 마셨고 얼굴이 불가해졌는데 교도관 이사민이 영상 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김성태의 붉은 얼굴이 가라앉으면 가야 된다고 해서 검사와 수사 그리고 김성태, 방용철, 박상용 나는 환담을 계속했다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구치감으로 갔고 시간이 흐른 뒤 김성태, 방용철이 구치감으로 갔다 7월 5일에 저렇게 했네 7월 5일에 김성태가 늦게까지 남아있었다는 거 그거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7월 5일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될 사안인데요 그 다음 장이 또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김성태, 방용철 등을 만날 때마다 쌍방울 직원들인 박상웅, 박상민들을 보았다 이런 게 진짜 얼마나 지금 개판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김성태, 방용철에 수발을 들었고 1315실 앞에서 창고라고 쓰는 문관이 모여있었고 훈제, 달걀, 과자, 커피, 각종 음료수들이 쌓여있었고 김성태가 짜장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준비되고 갈비탕 먹고 싶다면 갈비탕이 준비되고 냄새나는 구치다 읽기 싫다면서 거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적 나가고 진짜 범죄자가 누군데? 이런 개자식들이 진짜 진짜 범죄자가 누굽니까? 도박으로 돈 날리고 주가 조작하고 조폭 출신의 누굽니까? 진짜 범죄자가 그런데 그 범죄자는 짜장면 먹고 싶다면 짜장면 먹고 갈비탕 먹고 싶으면 갈비탕 먹고 냄새나는 구치소에 읽기 싫다고 하면 그냥 불러서 편을 쉬게 해주고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자료 이걸 중요하게 보거든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쓴 자료를 보면 진짜로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늘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국가기관에서 6명의 대통령 하에서 모두 4차례 국가기관의 조사기구의 조사관으로 일을 했지만 그 조사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짓말이라고 하기에 이 기록은 구체적이고 매우 상세해요 김성태, 방용철의 행태를 말렸던 그 교도관님 양심 선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두라고 방주했던 검사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자가 검사질을 해서 되겠어요? 이거는 뭐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황금빈님이 공주 사람들은 정성모를 우상으로 떠받을다가 아들 정진석이 나타나니까 정성모 봐서라도 정진석 찍어야 되는 선거운동을 해서 먹혔다고 합니다 정성모는 정진석과 달리 겸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정인각의 친일행위가 들통날까 봐 그랬던 것 같다 요즘에서야 친일파 정인각 소형이 제대로 알려지고 있다 더 알려야 됩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승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우리 누리꾼이 진술 조작에 협조하실 분께 연호회와 술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셨죠 이 나라 최대 암적 존재가 검찰이라고 권력이 굴종하다가 약해지면 물어뜯었다 검찰공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웠다고 지금 이와영이 이렇게 폭로를 하니까 수원지검 안에서도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초임검사가 술 먹고 경찰을 폭행하네요 잘하고 있는 짓들입니다 경찰서 경찰관의 어깨를 물어뜯었답니다 그런데도 기소유예로 처분을 하고 만약에 일반인이 그렇게 어깨를 물어뜯었는데도 그게 기소유예가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 어쨌든 수원지검의 허위 해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여기 보면 민주당 소속 법률이 변호사라고 지목한 인물로 A 변호사를 거론을 한 거죠 실제로 검찰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이라고 해서 상대로 확인을 했는데 음주나 진술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얘기했다고 수원지검이 해명을 했거든요 그 A 변호사가 누구냐면 설주환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과 혼돈에 빠지게 했어요 설주환 지금 어느 정당에 있죠?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가 있잖아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의 정책 부위원장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뭐야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저조차도 착각을 했어요 조선일보랑 이런 데는 몰아갔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설주환은 자기가 민주당 법률이 소속일 때 이화영의 접견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허위 진술을 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접견 기록을 까면 됩니다 이거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는 뭐라고 지금 해명을 했냐면 당시에 이 술자리와 관련해서 입회했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도 그런 술자리는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의 대책위에서 어제자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설주환 A 변호사가 바로 설주환이라고 하는 분인데 바로 이 사람은 현재 새로운 미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술자리가 있기 전인 6월 12일까지 변호인이었고 그때 사임한 사람이란 겁니다 따라서 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7월에는 이 사람이 변호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수원지검이 그 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이 술자리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수원지검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완전히 그냥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완전히 현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억울하다면 기록을 까야죠 설주환 변호사는 두 가지를 까야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는 본인이 6월 12일 그만두기 전까지 이런 회유를 했었는지 그리고 갑자기 6월 12일 날 그만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설득을 했다고 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면 나머지 내용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설득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라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6월 12일 날 그만뒀다는 게 되게 공교롭지 않습니까 6월 12일이 위증을 하기 몇 주 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위증을 한 다음에 술파티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조식이의 강력하게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그리고 바로 사임함으로써 꼬리 자리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태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제거가 되면 그다음에 권력은 누가 잡겠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의혹은 해소돼야 되고 그게 정 억울하다면 기록은 까야죠 그러니까 미션은 6월 12일 이전에 설주안은 누구로부터 그건 누구가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만난 적이 없어요 설주안을 사실 이거는 엄청난 게이트예요 그럼요 그리고 게이트의 대상인 대검이나 수원지검이 이따위로 엉터리 근거 없는 불명확한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의구심만 제기되는 이런 방식으로 자꾸 문제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불공정하게 사람을 잡아두고 가둬둬놓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홍솔방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검찰도 그렇고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그렇고 이때 겹쳐서 변호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김광민 변호사인데 김광민 변호사가 민주당에서 당직 맡고 있다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변호를 하면 이재명이 보낸 어쩐다 이러면서 입을 맞춘다 어쩐다 그러면서 얼마나 난리쳤어요 그런데 왜 저기는 당당하게 또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라고 얘기를 써놓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법률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건 맞아요 그때 당시에 아니 지금도 지금 그게 아닌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현혹되도록 사실관계를 얼마나 검찰이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리고 이상호 MBC 전 기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소주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소주와 삼겹살 파티를 벌였던 분을 직접 출연시키려고 합니다 제보자 X님이시죠 제보자 X님이 직접 출연해 주신다니까 기대해 주세요 우리 날짜만 잡으면 됩니다 제보자 X의 증언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30년 전에 저 구속됐을 때도 사실은 술 많이 먹고 했고 사실은 공정하고 깨끗한 검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있고요 공정하고 깨끗한 검사는 기껏해봤자 초코파이가 최선이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는 건 초코파이 정도래요 그러니까 실세검사가 있고 이시원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게 대한민국이요 썩을 대로 썩어갖고 이거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좀 드럽습니까 솔직히 친문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칭 친문이라고 그러면서 이낙연계로 넘어갔던 사람들 지금 하는 짓들 보세요 이재명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나중에 자식들을 어떻게 몰려 그래요 얼굴을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치를 했다 자랑스럽겠습니다 아주 자 여러분 특검으로 해결합시다 이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신원식 얘기 신원식과 관련해서 지금 KPI 뉴스가 계속해서 특종 단독기사를 시리즈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첫 번째 단독기사를 냈고요 두 번째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사는 저희 성수대로에서 냈던 기사이기도 한데 불발탄 사고를 하던 군 군이 바로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이 있었던 8사단이었죠 유족에게는 죽으려고 스스로 자살하고자 지뢰를 풀밭에 들어가서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거 관련해서 이 기사에서 최초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버지는 군을 믿고 있었는데요 사진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은 8순위 넘어온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39년 동안 아들이 죽으려고 풀밭에 들어가 지뢰를 밟고 죽었다는 당시 대대장의 말을 믿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시의 기록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뒤늦게라도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이 아버지가 기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피눈물이 나는 장면입니다 진짜 장남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울컥 눈물이 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늦게 가서 그리고 나서 여관에 가서 밤새 막걸리를 마시면서 속상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있다가 새벽력이 돼서 그제서야 아들 시신을 보여준다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는 그걸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당시에 그 장면을 본 이 아버지가 아들의 따귀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아들의 따귀를 때렸대요 울면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아버지보다 먼저 죽을 수가 있냐고 울부짖으면서 따귀를 때렸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걸 기억을 못하고 아버님이 따귀 때리셨다고 하던데 내가 아들 따귀를 때렸다고 난 기억을 못하겠다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셨던 거죠 그 고통과 슬픔을 갖고 계신 이 아버지가 그런 고통과 슬픔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죽음의 상처를 최상병의 권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최상병의 특검이 밝혀지면서 이 죽음도 꼭 같이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고요 아마 오늘 3탄 기사가 또 나올 겁니다 이번 3탄 기사는 군 사상 심의위원회의 잘못된 알면서도 간가한 그러한 심의 과정을 과정을 중심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참혹했을까 느껴집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정말 이 일병이 또 왜 아들 아니었습니까? 3형제 중에 장남 아 3형제 중에 장남 장남이 죽었다고 장남이 죽었다고 해서 그 어머니는 아침에 와서 아들 모습을 보자마자 그대로 혼절을 하셨고 그러니까 아내가 혼절하고 그 마음이 갑자기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체를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너무 절실한 거예요 이게 정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심정을 알 수가 없죠 그걸 본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딱 일 때는 거죠 그 20살짜리 어떻게 키웠는데 진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장남이면 나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럼요 장남인데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인 것도 끔찍한 살인이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을 죽입니까? 그래놓고 지금 국방부 장관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별도 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그 사람들은 다 끝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대대장은 그 훗날 그 사람도 장군으로 승진해서 우리나라에서 부처의 차강급으로 직위를 맡아서 아주 출세를 했고요 같이 음패를 한 그 대대장인? 그 중령? 그 대대장 그러니까 무궁화 두 개짜리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초대 방사청장을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까지는 됐죠 만약 그 사건이 당시에 진상대로 밝혀졌다면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구속되고 다 끝났어야 되는 건데 초대 방사청장? 네 그 방산비리로 유명했던 그분인가요? 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정말로 이 끔찍한 일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이때 이렇게 조작한 게 먹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수었겠어요 그러니까 방산청장까지 돼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우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비리들 다 저지를 수 있었겠죠 진짜 정권이 교체되면 저한테 좀 그 권한 좀 주십시오 이거 제가 진짜 제대로 세상 좀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지금 군인권보호관을 하고 있는 김용원인가 그자는 진짜 군 유족들을 고소하고 또 채수군 상병사건에 대해서 180도 바꿔서 이런다고 하고 아 진짜 아 저는 정말 아 정말 살기 싫어 뭐 이런 나라가 되는지 정말 기가 막혀 모든 게 여러분 정말 나라 바꿔야 됩니다 절박합니다 정말 이제는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익과 자유의 싸움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기득권과 반기득권 혹은 비기득권의 싸움이에요 이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애들은 진보든 어디든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로 지기득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상만이보다는 딴 놈이 더 나아 집어넣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은 못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하여간 저 대신 대신 분들 국방위에서 정말 잘못되고 억울한 분들 좀 많이 좀 바로잡아서 좀 제대로 좀 해주시고 어저께 월요일이라서 새로 많은 군인들 아끼는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들을 군에 입대시켰다고 페이스북에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아들들 잃고 울부짖는 그런 부모들이 없도록 정말 바로잡아주십시오 바로잡아주려면 들어간 아들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이미 억울하게 죽은 군인들을 제대로 밝혀줘야 더 이상 억울한 군인 죽음이 없는 겁니다 밝혀주십시오 누구는 진보한다 그러면서 그냥 대표랑 사귀고 여기는 뭐 진보한테 대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면서 평생을 저러고 고생을 하고 저 2급까지는 했어요 계속 고수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만 수사반장이 이 고수처를 떠나서 다시 2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또 2급을 하면 안 되지 이번에 1급 해야지 군인권포호관 차관급 그렇게 할 수 있는 꼭 직급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가 되든 진실만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정말 진짜 잘못된 거 바로잡혔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성수대로에서 얘기하는 이 진실을 좀 누가 듣고 정말 제대로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널리 널리 퍼져나가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짤로 또 이거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그 짤도 전파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전파해 주시면 됩니다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